숙변 없애려면 오이와 이것 먹으세요 등산 가시는 분들에게 필수품인 오이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 B와 각종 전해질 등의 통분은 천연 인효제로 작용하여 장 속 독소 제거를 도와주는데요 이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 많은데요 이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팩틴은 흡착력이 뛰어나 장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오이의 수분과 전해질이 사과의 팩틴과 만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잠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게다가 오이의 아삭한 식감과 사과의 상큼함이 더해져서 더운 날 반찬으로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함께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